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어떠한 큰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힘든 세월을 8년 전에 살았었습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많이 다쳐서 4년째, 그때 8년 전에 4년 이상 누워서 있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간병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 세월 간병을 하다 보니 제 몸까지 일단 망가지게 되었고요 혈압이 너무 높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고질병이 든 허리와 목 수술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잇몸이 망가져서 찬물은 물론 어떤 것도 잘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정도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이빨이 풍치로 생겨서 다 빠져서 할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어떡하나, 내가 어떤 치약으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제 동생인 오미숙으로부터 에트미어 프로포스 치약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치약을 2, 3일 정도 써봤는데요 신기하게도 피가 멎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곤해서 그런 어쨌건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이 치약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했고 더 소중한 것은 제 동생이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동생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저는 제품을 전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8년 11월 에트미를 만났을 때는 제품 16가지였었습니다 막 치약이 나왔을 때 저는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병원에 있는 물론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치약이 좋다, 화장품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일까요? 제 동생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세미나 가자고 저러기 시작합니다 저는 에트미를 할 상황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종합변이었던 저, 그 다음에 아들에게 간병인은 그때부터 허리가 아파서 아기를 못 보니 쓰고 있었지만 제 아들 곁을 맴돌고 있는 저에게 세미나를 가자고 저러는데 동생의 부탁을 한 번은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물론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? 내가 살면서 내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내가 나는 성공하겠노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내가 세미나를 갔다 와서 나 한 번 갔다 왔지? 됐지? 나 안 가도 되지?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저는 갔던 것 같습니다 2009년 3월에 첫 번째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 12시부터 5시까지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 온대이 세미나에서 박항희 회장님께서 혼자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정말 뿅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맞는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처럼 희망이 없는 저에게 희망을 주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두 눈에 눈물이 그치질 않았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붙잡아라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다 우리는 앞으로 수명이 길어져서 120세까지 살 건데 노후 대책 해놓았느냐 애터미는 연금성이기 때문에 노후 대책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각오를 하였고 애터미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다녔더니 지금 결과 저희는 저는 4년 반 만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이 회장님 말씀이 그러시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한다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열심히 한 결과 지금은 완벽한 가족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이 우리 큰사회는 육군대회였고 제 딸은 미술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째 애터미 사업을 같이 진행해 오면서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단 가정이 되었고요 우리는 밤마다 담을 세면서 애터미를 사랑하고 애터미를 이야기하고 제 아이들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엄마 내가 내 아들하고 세트로 내 딸 둘이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불안했던 제가 지금은 걱정이 없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13년 누워있는 제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엄마가 되어있는 내 자신이 애터미를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애터미에서 1박 2일 동안 제대로 보시고 꿈을 펼쳐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